아 왔네요 왔어요 자 뉴욕 엑셀시오 입니다 아 이 뉴욕 얘기가 굉장히 많죠 네 많다면서요 거의 뭐 수많은 비둘기들이 거의 뉴욕의 이름을 속삭이고 썰이 거의 터져나가는 팀이 또 여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뉴욕의 승진과도 같았던 선수가 예 다른 곳으로 가버려가지고 맞아요 오피셜이 나왔죠 그렇죠 오피셜이 떴죠 가슴에 이제 호랑이 마크를 새기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선수들도 지금 보시면 한 명밖에 없어요 에 플로라 한 명에 나머지 도대체 누가 올 것이냐 썰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팀입니다 동부에서 가장 지금 발리한테 다음으로 가장 이제 지금 뭔가 없는 팀이에요 지금 아 이 팀은 지금 보시는 것만으로도 뭐 페더 선수 계약 종료 은퇴 비앙카 선수 계약 종료 은퇴 프라이데이 계약 종료 은퇴 그래서 광분 칼리오스 약풍 계약 연장 옵션이 안됐고 그리고 플로라 선수만 계약 연장 옵션이 발동이 됐고 쪼낙 선수 계약 종료하고 이번에 오피셜 나왔습니다 서울 다이너스티로 이적을 좀 가게 됐는데 우리 그 홍현성 해설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계약 연장 옵션과 옵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건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쉽게 풀어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팀 입장에서 그냥 선수한테 2년 3년 계약을 던지기에는 이 선수의 그런 그 성적이 불확실할 수 있잖아요 1년 계약을 하되 네가 잘하면 우리가 너를 추가로 데려가겠다 2년 같은 1년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1 계약을 보통 합니다 1년 잘하고 난 다음에 잘하면 플러스 1로 발동시키는 그런 연장 옵션 계약을 보통 많이 맺는데요 플로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 입장에서 판단했었을 때 잘했으니까 데려가자 해서 플러스 1을 발동해서 계약을 연장한 걸로 보이고 광붕 선수랑 칼리오스 약풍 선수는 그 연장 옵션을 발동을 안 해서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냥 딱 1년 해봤는데 어 너 잘했어 그래서 데려가면 계약 연장 옵션이 발동돼서 플로라 선수는 너 합격 우리랑 더해가 된 거고 이제 광붕 칼리오스 약풍 선수 같은 경우에는 1년 받는데 우리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종료를 아예 선언을 한 케이스가 좀 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플로라 선수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계약 종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다 공석이죠 사실 네 일단 뭐 뉴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말 힘들었잖아요 막판에 좀 그나마 좀 치고 올라오거나 중간에 이제 약간 희망을 보여준 적은 있었지만 결국 초반에 탱커들이 좀 많이 헤맸고 그래서 칼리오스 선수를 데려오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 탱커에 대한 문제를 좀 메꾸고 나니까 이제 사실 딜러와 메인힐러 쪽에 대한 그 아쉬움이 분명히 느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칼을 빼든 것 같아요 쫀압 선수는 떠나버렸지만 일단 가장 괜찮았던 플로라 선수를 남겨두고 딜러진 그리고 탱커진 그리고 힐러진 전보다 지금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도화지 갈아낀 거죠 뭐 일단 뭐 광봉 선수 아쉽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뉴욕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잖아요 페더 선수가 나오면 영웅폭 먼저 해결됐는데 뭔가 좀 실수가 많고 그렇다고 광봉 선수를 내보내자니 맥크리위도 둘 개밖에 안 돼서 우리 영웅폭 이거밖에 없어요 상대가 한 조건이면 그냥 바로 게임 터지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플로라 선수가 그냥 메인들 역할까지 하면서 맥크리도 하고 온갖 이제 영웅들 하면서 플로라 선수가 좀 그나마 끌고 갔는데 결국 끝까지 이 문제는 극복하지 못해서 딜러진의 변화는 저는 둘과 피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누구를 데려올지가 사실 제일 문제죠 여기가 진짜 뭔가 탈도 많고 뭔가 되게 말도 많은 그런 팀이었죠 되게 막 뭐 기도 메타다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런 시즌을 풀어나갔다는 거 근데 기도 메타라는 거 자체가 벌써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본인들의 힘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물떠놓고 바래야 된다는 얘기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고생을 좀 많이 했었고 원래 그 뉴욕하면 조낙이고 조낙하면 뉴욕이고 조낙 몰아주기 메타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그 역사를 좀 써왔던 뉴욕 에세션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아예 또 아예 색깔이 다른 팀이 되기가 일보 직전이고요 그 뉴욕에 있던 뉴욕의 상징 조낙 선수가 서울로 가버렸고 사실 이제 은퇴한 선수들도 많고 진짜 여기는 어 좀 바뀌면 영입에 따라서는 충분히 강해질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가 썰이 좀 있습니다 요 요 요 약간 썰이 있어요 지금 그 그 서양에 용하다는 그 해모씨가 해모씨가 계속해서 좀 말씀하시고 계시는 썰이 몇 가지가 이제 있는데 요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살짝 얘기를 좀 해보면 어 이제 뉴욕 에세션에 뭐 야키 선수가 들어온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칭 스탭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뭐 또 되게 많아요 여기 여기 뭐 저는 그게 되게 신빙성이 있다 보는 게 네네 뉴욕이 결국에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올해 농사는 사실 많이 아쉽게 끝났지만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일단 뭐 탱은 일단 오버즈2로 가면서 원탱이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둘째 치더라도 연달아 겪었잖아 아 위도 원탱 안 된다 음 그리고 정말 이제 플로라 선수가 물론 이번 시에 정말 고생하긴 했지만 메인들 역할까지도 소화할 수 있구나 를 이제 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플로라 선수를 남겨둔 이 시점에서 히트 스캔 특수한 그런 포지션을 가진 예를 들어 뭐 파인 선수라던가 광풍 선수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진 선수는 안 데려올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섭딜이에요 영웅풍 넓은 섭딜 딱딱딱 정해져 있었어요 플로라 너는 이거하고 광풍이는 너 이거하고 아이비는 이거하고 패더는 이거하고 그러면은 누군가가 하나가 무너지면 그 파츠는 안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단적인 예로 아이비 선수가 이제 팀을 이탈하고 은퇴를 하자마자 아이비 선수가 원래 담당하려고 했었던 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패더가 그걸 해야 되고 패더 선수가 그걸 담당하니까 플로라가 오히려 하려고 했던 손브라라든지 트레 같은 것들을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요 광풍 선수 같은 경우에는 히트스캔 쪽으로 좀 광범위하게 좀 활용하려고 했는데 메타도 아니었고 이런 부분에 좀 꼬임이 생기니까 팀 자체가 무너졌죠 플로라 외에는 퍼즐이 작동하지 않아서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거를 합칠 수 있는 확실한 딜러 하나가 지금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약비 카드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 나온 매물이 가장 좋은 게 야키 선수이지 않나 이런 것들은 계속 도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카드죠 사실 뉴욕에세시어가 딱 지금 두 분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되게 그런 유동성이 부족했었고 요새는 사실 이제는 진짜 그 오버워치 자체가 상향평준화가 많이 돼가지고 스페셜리스트가 활약할 수 있는 시대가 많이 없어지고 거의 완벽한 플렉스 슈퍼 플렉스들이 이제는 좀 이득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특히나 이번에 오버워치 리그는 그런 토너먼트 스테이지별 벤피까지 있었어가지고 메타가 갑자기 급변했다가 다시 다 풀렸다가 다시 급변했다가 하는 거에서 뉴욕에세시어는 거의 그냥 허덕이다가 마무리된 듯한 그래서 막 이것도 쓰다가 저것도 쓰다가 하는데 이거 썼을 땐 잘하고 저거 썼을 때는 완전 바닥치고 막 이런 느낌을 좀 보여줘가지고 뉴욕에세시어는 고생을 굉장히 좀 많이 한 케이스였고 역시나 이제 플로라 선수는 그 안에서도 사실 빛이 났죠 뭐 메타 변화 상관없이 막 이런저런 영웅들 막 다 잘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굳히고 갈 만하고 야키 선수 썰 플러스 이제 뭐 켈란 면봉 MCD 뭐 여기 다 뉴욕 오는 거 아니냐 이제 헤일로 아 해모씨 헤일로님의 뭐 그런 그 썰이 좀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좀 깊게 들어가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야키 선수가 그 쿠키 감독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에 그 MVP 시절부터 사실 함께 알아오던 사이였었는데 뭐 함께 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더욱더 이제 야키 선수의 이런 뉴욕 쪽에 뉴욕설이 좀 힘을 받고 있는 좀 이런 상황에 있죠 뉴욕이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서필 2명이라는 것부터 굉장히 좀 신비성이 높은 게 뉴욕이 이제 아까 제가 히트스캔 위주로 하는 선수에게 대었다라고 이제 말을 들렸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메인이라도 굉장히 좀 아쉬움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버워치 2로 가면서 특수어필 충분히 제가 봤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MCD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좀 약간 막판에 조금 안 좋은 그런 그림으로 중국 팀에서 다시 MCD 선수를 부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음 네 그러면 사실 이제 만약에 MCD 선수가 서부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동부의 선택지가 굉장히 줄어드는데 이미 서울 다이너스티는 쫀악 선수 영역을 발표했기 때문에 남는 팀이 사실 만약에 이제 MCD 선수를 부른다면 몇 군데 없죠 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이슈가 좀 있었어서 약간의 확실히 좀 이런 썰들이 힘을 좀 받고 있다 아마 뉴욕 팬분들은 진짜 많으실 거예요 뉴욕 팬 초 그 초창기의 출범 시즌부터 뉴욕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진짜 많이 계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의 이런 변화가 좀 크다 보니까 많이들 좀 혼란스러워하고 계시지 않을까 심지어 이제 쫀악 선수 심볼 같은 마스코트가 지금 나가게 된 상황이라서 이 뉴욕이라는 팀의 앞으로의 향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궁금한 이런 상황이 또 되겠죠 이렇게 해서 뉴욕도 뭐 여러가지 썰이 좀 있었고요 또 더 할 얘기 있으신가요? 뉴욕? 아 저 하나 있습니다 아 네네 저는 이제 뉴욕이 사실 지금까지 영입한 선수들이 사실 리그에서 다른 팀에서 오래 뛰었던 네임들이 영입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음 맞아요 지금 로스완 봐도 예를 들어 지금까지 영입한 모든 그러니까 처음 영입한 선수들도 플라워 선수는 예전부터 이제 눈여겨봤던 선수고 다 이제 하위 무대에서 올린 선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선수들 그렇고 다 리그 첫 팀이 거의 뉴욕인 선수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학생 선수 제야만 거의 그랬는데 이제 정말 뉴욕이 뭔가 변화를 원한다면 제가 봐서 이제 좀 새로 리그에 데뷔하는 그런 신인들을 데려다가 뭔가 이제 뭔가를 노리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 썰 도는 것처럼 차라리 그냥 리그에서 좀 잔뼈가 굵은 선수를 데려와서 나 팀을 지금 좀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올해는 내내 팀의 틀을 잡다가 끝이잖아요 틀 하나 잡으니까 한쪽에서 구멍나고 틀 하나 잡으면 또 한쪽에서 구멍나고 이제는 좀 고인물들 데려와서 좀 잘해봐라 중요하거든요 사실 뭐 이게 진짜 팀의 우승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당연히 경험 많고 경력 많은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들려오고 있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느 정도는 아 이제는 좀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듯한 역시나 또 한국인 로스터 꾸릴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뉴욕 엑셀션은 보이고 있고요 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로의 기회인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판 자체도 오버워치2로 바뀌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떠나보낸 시점에서 팬들은 어쨌든 그 떠나보낸 자리를 누군가 다른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좀 느낌 있는 선수로 채우기를 또 바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뉴욕이 이제 이 남은 B시즌 동안에 어떤 선수나 어떤 그 스페셜함으로 메꿀지를 본인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니면은 성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뉴욕도 이번에 7승 9패 마이너스 3점으로 동부 6등 마무리였죠 플레이 인 커트라인으로 올라가지 못했었고 올라갈 올라가야 되죠 원래는 뭐 옛날에는 뭐 정규 시즌의 패왕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정규 시즌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또 이적이라든지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내년도 오버워치 리그 파이팅할 수 있는 뉴욕 엑세시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질문도 있네요 서울은 크리에이티브 선수가 있는데 왜 겹치고 아 겹치는 쫀악 선수를 데려갔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할 말이 좀 있죠 제가 젠지 소속이라서가 아니라 네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오버워치가 이제 오버워치 리그 시즌4에 시즌5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오버워치 리그가 출범한 지 이제 5년 차가 거의 다 되어가고 그 이전에 오버워치 나왔던 것도 생각하면 오버워치 굉장히 이제 슬슬 연차가 좀 쌓이고 있는 게임인데 이제 옛날에 그 메인딜 서브들 나눴던 거 여러분들 생각나실 텐데 이제 사실 그 구분이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저 선수 메인딜이야 섭딜이라고 물어보면 어? 하고 긴가민가한 선수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아 저 선수는 확실히 메인딜이야 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결국에 위맥 투챔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면서 결국에 은퇴 수준을 밟거나 아님 팀 성적이 안 나와서 벤치에 있거나 하는 엔딩을 좀 많이 밟았고 예전에는 뭐만 하면은 저 선수는 땡땡 스페셜리스트다 땡땡 장인이다 타이틀을 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그냥 벤치라고 보면 되죠 사실상 맞아요 저는 사실 딜러 쪽에서는 이미 플렉스화가 굉장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따라잡지 못한 선수는 결국에 살아남을 수 없었고 그 대세를 눈치채지 못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몇 년째 지금 딜러 문제가 있잖아요 스페셜리스트 이 조합에는 이 선수 이 영웅에는 이 선수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조합의 단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근데 이제 그게 올해 저는 힐러한테 왔다고 생각을 해요 힐러도 지금까지 한동안 루슈, 메르시가 그 한 자리를 채웠고 서블 서플리라는 거는 한타 수비 같은 정말 극단적인 맵에서만 쓰였지 결국엔 항상 메인의 서블 힐의 구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있었죠 브리기테가 나오면서 구분이 애매해졌죠 바티 제냐타 조합도 나오고 아나 브리 조합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걸 메인 힐이야 서브 힐이야 라고 하기 좀 애매한 실제로 지금 리그에서 브리기테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들 중에 대부분은 서브 힐이 원래 롤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팀들이 이제 감안해서 메인 힐만 하는 선수는 이제 안되겠다 싶어서 서브 힐 위주로 좀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시즌에 많은 메인 힐들이 벤치로 가면서 좀 많이 은퇴하는 선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살짝 얹으면 그 몇 년 전부터 사실 메인 힐러 선수에 대한 그런 좀 평가나 이런 것들은 살짝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밸류 자체가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 소식인데 몇몇 메인 힐러 선수들은 본인이 이제 팀을 구하려고 그 팀한테 어필을 할 때 나는 서브 힐러로 전향할 생각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약간 플렉스화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점점 결국은 이제 오버워치 대회 대회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한 방면에서만 두각을 드러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오버워치는 계속해서 조합을 바꾸기 때문에 뭐 뱀픽을 가지고 조합을 안 바꾸고 하는 게임이면 그럴 수 있겠는데 중간중간에 카운터에 카운터도 쳐야 되고 뭐 이맵에서 이 구간에서 조합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이런 게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영웅폭이 넓고 그 넓은 영웅폭을 정상급 최상위 티어까지 잘해야 되는 게 거의 이제는 본인 요구되는 사실이라서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리그에서 아 뭐 루시우가 캐리했다 뭐 메인 힐러가 뭐 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점점 지날수록 이제 약간 루 따기는 할 게 없고 약간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많은 게 좀 변화가 생겼죠 올해부터 또 그리고 하나 더 얹으면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오피셜 나는 거 팀들 오피셜 나는 거 잘 보시면 이번에 플로리다 메이엠이 썰마제드라는 선수를 영입했어요 그 선수 포지션을 플렉스 서포터라고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오피셜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팀들이 어떤 식으로 구하고 있구나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피셜에서 제가 봐도 사실 이제 힐러의 그런 딜러의 이제 메인딜 섭딜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힐러도 이제 이 선수가 메인힐이야 섭딜이야 이 구분이 점점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나는 정말 나는 메인힐이라 루시우 메르시밖에 못해 이런 선수는 결국에 이제 살아남을 수 없겠죠 리그에서 근데 이제 딜러의 플렉스화가 이루어졌고 브리게테가 나오면서 힐러의 플렉스화가 이루어졌는데 가장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아 이 선수는 메인탱이지 섭탱이지 하나 탱커는 아직도 완벽하게 그게 분류가 됐어요 지금 플렉스 탱이 사실 없잖아요 이 선수는 메인탱이야 이 선수는 섭탱이야 이 캐릭은 섭탱이야 이 캐릭은 메인탱이야 이게 확실히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탱커가 그만큼 탱커 조합을 많이 탄다는 뜻의 사실 똑같다는 의미기도 해요 왜냐하면 딜러 의미가 없다는 거는 딜러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고 뭐 더블 섭딜이나 더블 맨딜이 나와도 된다는 건데 탱은 더블 메인탱이나 더블 섭탱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버워치 2로 가면서 그냥 탱 하나를 쳐낸 게 강제로 이제 탱커의 플렉스화를 좀 이뤄낸 게 아닐까 맞아요 탱커도 이제 그런 거 없어요 탱커는 무조건 이제 원탱이기 때문에 다 잘해야 돼요 탱커는 이제 그런 구분 없이 모든 탱커를 어떤 조합이든 간에 다 써야 되는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해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포지션에 좀 플렉스화 전체 다 다 다룰 수 있는 슈퍼 플레이어들이 이제는 나와야 되는 상황에 내년도 시즌이 또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마블 선수는 플렉스 탱커 아닌가 라고 하는데 마블 선수는 플렉스한 탱커는 맞는데 마블 선수가 나오면 마블 선수가 메인탱으로 나왔네 마블 선수가 서브 탱커로 나왔네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이 아 마블 선수가 나왔으니까 우린 플렉스 탱 둘이구나 이거 생각 안 하잖아요 마블 선수가 서브 탱 롤로 나오는지 메인탱 롤로 나오는지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 조합은 정해져 있어요 누가 메인탱과 서브 탱인지 몇일이 대 OK